도비 약간 느려 죽음 견차 그 맞아 어 뭐야 그 그냥 그냥 추람 인가요 결창 안하고 줌 많은 거 게 없나봐 아 기가 나온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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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영 폐 지원에다가 4라운드 들어가면 은 정 어 2000 코인 받는 거 먹으면 4천 이니까 봄 봄을 들 수도 있기는 으 아 그 몇 범 알 으 어 좀 레스파 뭐 더 한 번 더 못 어 아 아 아 아 나이스 타이어 줘 아래 아래 으 0 볼 좀 들어 지금 애가 하고 쎄고 어떤 웰토의 통화 어 이쪽 마디 어 아 또 먹자 난 사쿠 올리 한 걸어 봤을 거 없었습니다 아 패턴 왜 이렇게 괴랄해 그냥 한번 때려 눕히고 못 다운이야 어 뭐야 패턴 먼저 나온다 패턴 먼저 나온다 패턴 먼저 주고 뭐야 비벼 왜 안 비벼는거야 아 치명타 안 뜬거 한 명이 들어오면 한 명이 나고 뭐하고 있는거야 얍 안 돼 조심 빨파 빨파 나 빨 왼쪽 파랑색 파랑 야 이거 원래 느려지는거 있었냐? 디버프? 아닌가 이게 내 원래 속도였나? 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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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번 담아면 도리아 한 번 더 넣었어 으 rb 나이 왜 뭐라도 절망 걸리는 것 그 분 슈퍼 피아도 이거 괜찮게 이거 도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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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으셨다면 또 뭐 또 너 뭐 그거 나갔다 두 번 연속 안쪽으로 가는데 아 아파 으 아 도발 나유 씨 더 왔을 때마다 이 패턴 써가지고 하긴 것 봐 뭔지 평화가 될 것 같아 무력하 알아보고 뭐 이렇게 5 아 그 모래포 품맵 있잖아 거기서 마우스 대중 돌리다가 이 세임 태도 뜨면 은 핀 찍혀 가지고 이러면은 쪼고 필요 없지 않아 으 그래서 그래서 바람과 바르잖아 연막이 아니라 라고 따코 조심 터져요 아 근데 불편 불편 하긴 한데 어 고 따온 아이오가 때려 스틱 네임 태그라는 게 뭡 뜻이야 어 그 이게 전술 강화를 하고 나면 은 애들 네임 태그 철저한 겸 겸 겸 겸 겸 겸 체력 그럼 남은 더 이거든 근데 애가 그냥 대충 마우스 모래폼트 때 돌리다 보면 4 아 이름이 또 그럼 거기에 이제 핑 찍히는 거야 자동으로 적 p 0 시기 아니 아냐 앞다 아무나 그거 이래 그 뭐야 전술 첫 파란 거 이래벨로 가니 아유 뭐 이래 배울까 원한 거 이래벨 효과일 거야 아무것도 없어도 이름 토이 그 태그 자체가 이름표가 뜨니까 그냥 그거 보고 쏘고 개 질을 하더만 그래 거기에는 또 적군 핑이 자동으로 또 찍혀 줘 가지고 게임 시스템 그러므로 영식의 능력이 2레벨 이유로는 다 갖고 있는 거 같네 걔는 이제 쩍에 되는 거지 아 이거 뭐 하는 거야 어 저 뭐냐 설치 해제 용 로라 뭐 해킹이 적어 해킹이 넘 쩍어 그럼 이제 나올 텐데 말이야 이놈이 Ideally 지금 똥빵 싱금 깔고 남도어 같은 거지 같이 나오네 이거 그 구슬 방 들어 뭐 10시 방 세계 어 그 아 아카 아 들어갔어 역시 거창았는데 여기 여기 이렇게 어퍼 폴 컷 어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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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아니 밑에 거 하나 안 깨졌어 아니 아니 그 가늘을 12시에 방 비워져 있었거든요 충격 다운 으 레전드 를 빠르게 되서 충격을 양바람 번호 저어 아까 뭐라 뭐 영국가 양보가 안 했어 그 12시 양반 했잖아 아예 둘 다 왔다가 둘 다 터치 다운 하고 갔어 으 충만 나 안노 새끼 뭐야 뭐야 먹고 쌍한 바이러쉬 격 충격은 에테라 를 아쉽나 아 그러게 해 무조건 안나왔는데 모임 반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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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펑터진다 펑터자 펑 주여 꼬리 나왔네 안방에 공통통 날라 걸어 줘 봐야겠다 어 에 가운데 이 부활 어 를 똥 찬스 통장치 으 똥 닥치 똥 닥치 끝 5 5 터졌나 존나 안들어 아 양쪽에서 맞았어 5 5 5 으 아 아 갈렸다 2 옥상은 뭐에 아 코타 카 에 10 5 다 처음 하셨네 아 아 아 혹은 거 약 3대 아 언제까지 끝날거야 쪼니 끝나고 있잖아